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은하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혈압관리의 시작인 혈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촬영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윤종우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혈압 측정 전 주의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분 이내에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샤워 또는 목욕 전, 식사나 약물 복용 전에 측정합니다. 두 번째, 다리를 꼬아 안기, 몸을 비틀어 안는 경우 혈압이 2에서 8mmHg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경우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혈압보다 10에서 15mmHg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등을 기대지 않을 경우 혈압이 2에서 10mmHg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혈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혈압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등을 이렇게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도록 합니다. 위팔을 이렇게 심장 높이에 위치를 시킵니다. 테이블이 팔꿈치 높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프을 감을 경우 이 커프와 심장의 높이가 다를 경우 혈압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커프를 감을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옷이나 맨살 위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을 아래, 커프 아래 3cm 정도 공간을 확보해 두고 커프를 감습니다. 커프를 감을 때는 커프 안에 손가락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감습니다. 그럼 혈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혈압 측정이 끝났습니다. 혈압을 측정할 경우 1, 2분 간격을 두고 혈압을 측정하며 양팔 모두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날짜, 시간,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 측정한 팔을 적습니다. 오늘 어르신은 수치가 139에 74로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정상이신데 오늘은 촬영에 긴장을 하셔서 오늘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혈압 약을 잘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혈압 측정하는 것이 혈압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으로 혈압 관리하세요.